안녕하세요. 상가몽땅의 상가아티스트 최원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23년째 상가라는 부동산만 들고 판 사람입니다. 상가에 대한 책을 9권 출판했고 상가 강의를 20년째 하고 있고 상권 분석을 위해서 전국 상권 답사를 20년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이 강의는 공인중개업을 하실 때 상가중개가 많이들 어렵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강의를 듣게 되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가중개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상가중개는 아직도 블루오션이고 많이들 어려워합니다. 이 강의를 듣고 부동산 경기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상가 전문가로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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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